우리가 경험 면접은요.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과거 행동 면접 기법이라고 해서 PBI라고 합니다. Past Behavior Interview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자의 과거의 행동들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행동사건 면접 기법이라고 해서요. BEI, 취업 준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좀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Behavior Event Interview라고 해서 어떤 특정 사건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 지원자의 행동을 가지고 면접의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험 면접은요.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의 성격이 변할까요? 라고 물으면 변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유아기, 유년기 시절 가정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환경, 생활 환경, 그리고 사회성 그런 연습, 또 어떤 유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습관들의 어떤 고착화를 통해서 성격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미 우리가 성인이 된 지금은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성격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면접의 첫 번째 전제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같은 상황에서 사람은 비슷한 행동을 한다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예전에 내가 A라는 행동을 했다면 똑같은 혹은 비슷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A라는 행동 또는 A다시라는 행동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갑자기 B나 C나 D나 좀 다른 행동을 보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 면접은 이렇게 두 가지를 전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